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중에 달빛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단편 소설의 대가라 불리는 모파상의 작품은 장편이든 단편이든 극적인 구성을 통해 강렬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며 현실보다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일상에 숨어있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한 그의 단편들은 범속한 인간군상들의 허위와 허식, 인간의 헛된 바람과 욕망이 빚어내는 결말 등을 풍자와 아이러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저그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베델스만 출판 최 내경님 옴김 지은이 기드 모파상 달빛 마리냥 신부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름은 그와 잘 어울렸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가 이탈리아로 원정해버린 마리냥 전투를 빗댄 말입니다. 그는 마르고 광신적이었으며 언제나 흥분을 잘하지만 곧은 영혼을 지닌 키가 큰 사제였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부동해서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느님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섭리와 뜻과 의도를 꿰뚫어볼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그마한 시골 사제관의 산책길을 큰 걸음으로 거닐 때면 이따금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곤 했다. 하느님은 왜 저것을 만드셨을까? 그러고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집요하게 탐구했고 또한 거의 언제나 답을 찾아냈다. 그는 주님 당신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며 독실하고 겸손한 감동에 차서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이렇게 혼자 중어버렸다. 나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추측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이고도 감탄할 만한 논리에 따라 창조된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와 왜냐하면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새벽의 여명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낮은 곡식이 잘 익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는 곡식에 물을 주려고 만들어졌고 저녁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잠자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계절은 농사에 필요한 모든 요건에 완전히 대응하는 것이었다. 자연이 스스로 지니는 의도란 없으며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대와 기후와 물질의 엄격한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자만은 싫어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증오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여자를 경멸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했다.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덧붙였다. 하느님 자신도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에게 여자란 어떤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열두 배는 더 불순한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여자는 최초의 남자를 유혹하고 또 저주의 작업을 영원히 계속하는 유혹자이며 나약하고 위험하고 신비스럽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였다. 그들의 타락한 육체보다도 그가 더욱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상냥한 영혼이었다. 종종 그는 자신에게 달라붙는 그들의 애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사랑의 욕구에 대해 우라가 치밀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하느님은 오직 남자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에게 가까이 갈 때에는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팔을 내밀고 남자를 향해 입술을 벌린 모습은 함정과 매우 비슷하다. 그는 서약을 통해 남자에게 무해하게 된 수녀에게만 관대한 마음을 지녔다. 하지만 정작 수녀들을 대할 때는 엄격했다. 그들의 사슬로 얽매인 마음 겸손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제이긴 하지만 남자인 그에게로 향한 그 영원한 애정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언제나 느끼기 때문이다. 수도사의 시선보다 더 신앙심에 젖어있는 수녀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성이 뒤섞이는 범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 속에서 그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여자의 사랑이었고 관능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저주받은 애정을 심지어 그들의 순종에서도 그에게 말을 할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도 내렸던 그들의 눈에서도 참고 따르면서 흘리는 눈물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수녀원의 문을 나서면서 그는 법위를 흔들며 마치 위험 앞에서 도망치기라도 하듯 큰 걸음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신부에게는 조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웃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병자 간호 담당 수녀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예뻤지만 경솔하고 빈정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신부가 설교를 할 때에도 그녀는 킥킥 거리며 웃어댔다. 그리고 신부가 화를 내면 그녀는 힘껏 자기 가슴에다 신부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힘껏 그녀를 떼어냈다. 그러나 이 포옹은 그에게 어떤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했고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성 본능의 감동을 일깨웠다. 신부는 종종 그녀와 함께 들길을 걸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부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삶의 행복에 가득 차서 하늘과 풀, 꽃을 바라보았다. 이따금 그녀는 펄쩍 몸을 날려 날짐승을 잡아오면서 소리쳤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입을 맞추고 싶네요. 파리에게 입을 맞추고 싶은 욕구 라일락의 열매에 입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사제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극했다. 그는 여자들의 마음에 언제나 싹트고 있는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애정을 거기에서 또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냥 신부의 가사를 돌보고 있는 성당지기의 아내가 조카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신부는 그 말을 듣고는 무서운 동요를 느꼈다. 면도를 하던 중인지라 얼굴 가득 비누칠을 한 채 숨이 턱 막혀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찬찬히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몸을 돌려 소리쳤다. 무슨 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군. 멜라니. 그러자 시골 여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신부님. 아가씨는 밤마다 아주머니가 자리에 들자마자 그리로 가는 걸요. 두 분은 강가를 따라 걷죠.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그곳에 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신부는 면도하는 것을 멈추고 깊은 명상 시간에 늘 하는 것처럼 거칠게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수염을 마저 깎으려 했지만 코에서부터 귀까지 세 번이나 베었다. 그날 온종일 그는 말이 없었고 분개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분노에는 꺾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대면해 사제로서 느끼는 분노뿐만 아니라 한 어린아이에 의해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배신당한 도의적 아버지로서 후견인으로서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울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딸이 부모와 상의 한마디 없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부모의 이기적인 숨막힘 같은 것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자 점점 화가 났다. 시계가 10시를 울리자 그는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그것은 환자를 보러 갈 때 밤에 외출할 때 언제나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참나무 지팡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거대한 몽둥이를 바라보고는 시골사람의 억센 팔심으로 위협적으로 검을 휘두르듯 휘둘러 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쳐들고 이를 갈면서 의자를 내리쳤다. 의자가 부서지며 등 받침대가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빛에 놀라 문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몽상가 시인이라고 해도 좋을 중세시대의 교부들이 가졌음직한 그런 정신 중 하나인 고향된 정신을 그 역시 가지고 태어났기에 뿌연 밤의 숭고하고도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갑자기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작은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부드러운 달빛에 잠겨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과일나무들은 푸른 잎을 거의 걸치지 않은 가느다란 나뭇가지의 그림자들을 산책길에 들이오고 있었다. 담장 위로 기어오른 거대한 인동덩굴은 감미롭고 설탕같은 숨결을 내뿜었으며 훈훈하고 밝은 밤에 일종의 향기로운 영혼을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신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술꾼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조카 딸은 거의 잊은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넋을 빼앗기고 감탄하며 나아갔다. 들판으로 나오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애무하는 듯한 달빛에 잠긴 청명한 밤의 부드럽고도 나른한 매혹적인 아름다움 속에 잠긴 온 벌판을 바라보았다. 두꺼비들은 쉬지 않고 짧은 금속성 소리를 허공에 내던졌고 멀리 떨어진 밤 꾀꼬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꿈꾸게 만드는 그들의 단속적인 음악 키스를 위해 만들어진 그 가볍고 떨리는 음악을 청명한 달빛의 유혹에 섞어 넣고 있었다. 신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갑자기 풀이 죽고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대로 있으면서 명상에 잠겨 하느님의 작품을 찬미하고 싶어졌다. 저 너머로 물결치는 작은 강을 따라 미루나무가 길게 꾸불꾸불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가느다란 김이 달빛이 투과하며 은빛으로 빛나도록 만든 하얀 수증기가 높다란 두그의 주위에 머무르며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가볍고 투명한 솜처럼 온통 덮어 씌우고 있었다. 사제는 커져가는 억제할 수 없는 감동에 영혼 저 깊은 곳까지 젖어 다시 한 번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가끔 자문하던 의문 중 하나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 것이다. 왜 하느님은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밤이 잠을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위해 휴식을 위해 모든 것이 망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어째서 밤은 낮보다 매혹적이고 새벽이나 저녁보다 감미롭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째서 태양보다 시적인 저 느릿느릿하고 매혹적인 천체는 은밀할 만큼 너무도 미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커다란 빛으로 비추기 위해 예비해 둔 것 같은 저 달은 어둠을 이다지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노래를 잘하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솜씨 좋은 저 새는 어째서 다른 새들처럼 쉬지 않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이런 유혹이 펼쳐지는가? 하늘이 땅에 던지는 이 숭고한 광경 이 풍부한 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저쪽 풀밭 가장자리에 빛나는 안개에 잠긴 나무숲 아래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키가 큰 남자가 여자친구의 묵덜미에 손을 얹었으며 이따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 움직이지 않던 풍경이 그들로 인해 갑자기 활기를 띄었다. 마치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신성한 배경처럼 그들을 애워싸는 것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 마련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대답처럼 주님이 그의 의문에 던져주는 대답처럼 사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고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롯과 보아스의 사랑 같은 성서에 나오는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성서에 나오는 저 위대한 무대장치 중 하나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가의 구절이 격정의 고함이 육체의 호소가 애정으로 불타는 그 시편의 뜨거운 시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느님은 인간들의 사랑을 이상적으로 가리기 위해 이런 밤을 만드셨나 보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는 이 한 쌍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그의 조카 딸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느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다. 과연 하느님이 사랑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은 걸까? 그처럼 화려한 빛으로 사랑을 감싸놓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는 마치 자기가 들어갈 권리가 없는 어떤 신전에 깊숙이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며 정신없이 자라나고 말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광신적인 마리냥 신부는 자신이 믿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의 섭리와 의도를 꿰뚫어 삶을 영위하는 데 생기는 여러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딸처럼 사랑하는 조카 딸을 수녀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어렵고 예뻤고 경솔하였습니다. 어느 날 성당지기 마누라가 그의 조카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밤 10시부터 자정사이 강가를 거닌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빛에 놀라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경이로운 풍광에 의문을 품습니다. 왜 하느님은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밤이 잠을 위해 무의식 상태를 위해 휴식을 위해 모든 것의 망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어째서 밤은 낮보다 매혹적이고 새벽이나 저녁보다 감미롭게 만들어졌을까 그의 하느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